6월 15일 기다리고 기다리던 애터미 매거진 6월호가 발간됩니다. 이번 애터미 매거진은 글로벌이란 주제 아래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 애터미의 성공 스토리와 노하우가 담겨있다는데요. 발간과 동시에 애터미 석세스 아카데미 7개 지역에서 현장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6월 애터미에서는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사 발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협력사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상생정책을 펼쳐왔던 애터미. 그 결과 약 50여개에 달하는 애터미 협력사들은 빠른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는데요. 보다 많은 업체들이 애터미와 동반 성장하기를 바라며 준비한 제1회 협력사 발굴 프로젝트는 제품은 우수하지만 자본이나 판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협력사 지원 접수는 6월 말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홍보 영상과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26일 애터미 태국법인 공식 오픈 사전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애터미 회원 가입 및 인증 절차, 주문, 결제, 배송과 교육센터 개설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 이번 행사에는 주최 측의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애터미 태국 법인에 대한 높은 기대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 애터미. 애터미의 성공 신화는 태국에서도 계속됩니다. 웰빙 시대를 맞아 차를 이용한 다이어트가 열풍인데요. 이에 발맞춰 애터미에서도 애터미 슬림바디 보이차를 출시했습니다. 보이차의 봉고장이라 불리는 중국 운남성의 최상급 찻잎을 채취, 특수한 발효 과정을 거쳐 완성된 애터미 슬림바디 보이차. 애터미 슬림바디 보이차 한 포면 약 30세 전의 보이차에 해당하는 갈상을 섭취할 수 있는데요. 이제 애터미 슬림바디 보이차로 건강하고 당당한 몸매로 거듭나세요. 늘어난 몸무게 때문에 여름 휴가가 두렵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애터미 슬림바디 쉐이크가 있습니다. 지방 분해를 돕는 녹차 추출물과 네이빌빈, 이집트콩, 귀리, 타이거 너츠 등 18가지 슈퍼푸드로 만들어져 체중 관리에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 애터미 슬림바디 쉐이크. 균형있고 완벽한 다이어트용 식사, 애터미 슬림바디 쉐이크로 다이어트 고민을 날려버리세요. 애터미 슬림바디 쉐이크를 섭취하기 전 혼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뚜껑을 열기 전에 쉐이크 용기를 뒤집어서 손으로 톡톡 쳐주세요. 그런 다음 뚜껑을 열고 물을 넣어 다시 한번 용기를 뒤집어 위를 톡톡 쳐주세요. 이 상태로 뒤집은 채 흔들어주시면 뭉치지 않고 골고루 섞이게 되어 더 맛있는 애터미 슬림바디 쉐이크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총 1억 원 상당의 상금이 걸려있는 애터미 슬림바디 다이어트 챌린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현대인의 고질병, 수면장애. 자도자도 피곤하다면 베개를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잠을 지켜줄 애터미 통잔베개가 나왔습니다. 수백 가지 조합으로 찾아낸 최적의 편안함. 목은 물론 어깨까지 편안한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에 지친 현대인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선물할 애터미 통잔베개. 이제 애터미 통장으로 당신의 수면을 지키세요. 무더운 여름,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터미 써머울 텀블러가 나왔습니다. 동도금 코팅에 탁월한 보온, 보냉 효과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분리형 캡 구조로 세척이 용이하고 큰 입구는 얼음이나 음료를 쉽게 담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심플한 디자인에 고리형 손잡이 타입으로 휴대가 편리한 애터미 써머울 텀블러. 외출할 땐 애터미 써머울 텀블러를 꼭 챙기세요. 외출할 땐 애터미 써머울 텀블러.